여러분 안녕하세요 쏴비입니다 저주 안깔고 그냥 바로 자마 소리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벌써부터? 그래 뭔가 이렇게 시작부터 뭔가 나오면은 기분이 좋아 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 쉣 왜 맞았죠? 오니? 아 왜 맞아? 괜찮아 아 지금 내가 저거 떨어지는거에 맞았나 보구나 빛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올라? 올라? 좋아요 저렇게 조그만한 방이 있는거는 오랜만에 된다 밑에 있죠? 어? 어 미믹인가요? 미믹도 여기서 나오네? 야 근데 나 칼밖에 없네 지금? 잡을 수 있냐? 자 따다당 아 쉣 오지마 오지마 지금이야 빡! 직! 안 돼요! 지금 지금 오예 자 선인장 스타피우 같은거 나오면은 정말 좋은 아이템인데 그냥 단독으로 쓰기에는 뭐 좀 부족한 느낌이 없잖아 있죠? 얘가 D급이었냐? C급이었냐? 우와 쉣 맞버스 피할팀이 없다 어우 예쓰 칼? 칼 들어가네 데미지 볼빵이 더 쎄 어우 예아 맞은편에 상자 있습니다 상자 아 뭐야 아 또 뭐야 왜왜왜왜 빨리 아 이쪽이죠? 안녕하세요 와 이거 맞다네 이걸 맞네 상자방까지 가는 여정이 쉽 어? 여기가 아니였어요 자 쉽지가 않구만 이쪽이죠? 방 하나 초고하는 방 오잉 오예쓰 안녕하세요 자 B급 뿅 방금 탄압무적 공포탑 쓰면 애들 이제 피가 다 너덜너덜해집니다 와 아직 상저도 안갖고 자 지금부터 좀 피관리 하자 피관리 설치지마 설치지마 아 좋아요 상점 하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? 담배? 야 어? 공포탄? 공포탄은 뭐죠? 공포탄? 아 공포탄 있으면 좋은데 진짜? 아이고 쉣 담배를 사야되는데?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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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일단 좋아요 담배는 갖고 있으면 여러모로 쓸모가 있고 게다가 지금 제가 공포탄 그게 있어요 황금 탄압분적이 있어서 공포탄 효율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어 쓰면 배에 애들 잠깐만 뭐하냐 뭐해 뭐해 확질마 확질마 썸나 죽는거 아니지 일단 76 76 일단은 이거 사자 일단 이거 사고 다 열었죠? 자 위험하다 싶으면 무조건 이제 공포탄 쓰는거야 비밀봉 없나요? 비밀봉? 아니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안열지나? 아니면 여기 위에 있을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쓰자 없네? 와 쉣 여기 위에 있나보다 가자 솔직히 어렵지 않은 녀석이죠 이거 칼로 잡을 때 아니 아니 이거 잡아야 돼 설치지 임마 어 좀 여기다 시퍼면 여기다 쓰고 여기다 갇혔는데 공포탄 도망가네 공포탄 빰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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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포탄이 있으니까 써요 그냥 안 말았죠? 그럼 일단 좀 먹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방어가 있으면 되게 효율이 좋아지는 그런 무기에요 되게 좋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비밀방인데 비밀방이 나오냐? 지금 하나 봤죠? 봤냐? 안봤죠? 여기도 없었구요 와 진짜 없으면 어떻게 찾냐 28원 아 이거 잠깐만 그래도 가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능성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가능성 왜냐? 상자에서 딱 깎는데 돈 나오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1.5층 모르고 비밀방 차려보자 비밀방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지금 하나라도 나오면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 비밀방 남아주세년 탄도 많아요 데미지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비밀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 없지 않은데? 이런 데? 넣었구요 혹시 모르니까 다시 두드려봐 안 나오냐? 안 나오네? 안 나오네? 보통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좀 너저분하게 있으면은 없습니다 비밀방이 없어요 또 너저분하게 있으면은 비밀방이 없기 때문에 여기 그쵸? 아니죠? 여기도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부숴야 되네 이거? 열쇠를 사서 뜯기도 좀 하고 일단 일단 좀 찾아봐 일단 이름도 없지 않냐? 없는 건가? 아 그런 건가? 아니 어떻게 비일박이 없었을 수가 이들 담배도 못 사고 그러면은 내려가야 해? 여기 없었고 여기 없었죠? 여기에 하나 남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일단 안 나왔어요 자 가자가 피 한 칸 하이? 딱히 훔칠 수 있는 것도 없죠 지금? 와 이것도 좋은데 진짜 와 지금 뭔가 테이블 관련해서만 좋은 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열쇠는 사서 내려갑시다 2.5층 갈게 2.5층이네 2층 갑시다 무기도 괜찮아 지금 제가 이제 방어가 깎이면 안돼요 대신 방어가 깎이면 큰일 나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싶으면은 공포탄 빵 쏘면 애들 막 죽어나가고 그럴꺼야 이제 아마 지금 데미지가 괜찮아갖고 금방 찰꺼야 이거 오랜 공포탄 생각보다 금방 차 오 좋아 압주 와이언 오 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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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 오 다잇어요 잡았어요 얘네들은 굳이 칼을 잡으면 되지 않아 이러면 안와서 죽어요 그냥 이러면 이러면 안와서 죽어요 그냥 이러면 데엣 어디죠 뿅 나이스 리번드 잡고 퀘 아 이템을 최대한 활용하는게 좋지 그럴려고 하는건데 그렇죠? 오예 좋아요 이거 먹어 이따가 여기부터 갑시다 어 보스? 음 그래도 상대는 다 보고 저 무기 깨지면은 이 ac탄의 모든 효과가 날아가기 때문에 최대한 안맞는게 제일 좋습니다 최대한 안맞아야돼 뭐하냐 오 여수 좋아요 잘 나오지 지금? 뭔가 이번에도 뭔가 느낌이가 좋아 오예 안녕하세이요 A급 쏘면 깨지나? 안깨지지? 자 2.5쯤 가능망이었죠? 깝시다 비엘방 없구요 얼음 고공공선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대신에 일단 이거 스위칭 해가지고 같이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무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쪽 방에서는 이제 PC방으로 나오겠죠? 오? 근데 제가 이걸 쓰면 이걸 못써요 둘중에 하나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탄 3발을 쏘면은 잠깐만 2층이잖아 쥐갈 쥐갈 갈 수 있냐? 이 돈으로? 상장부터 갈아 상장부터 갈아 상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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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안녕하세요 탈수있는거 있나요? 없구요 나침반 요거 없죠? 와 열쇠 잘 나온다 와 열쇠 잘 나온다 이번에도 쥐갈을 못가고 또 이것만 가겠네 또 아니 뿅 아 좋아연 어디에 쓸까요? 여기있죠? 자 여기선 이제 그 패시브가 나옵니다 패시브 돈가방 좋아요 돈 엄청 늘어하는거죠? 처음부터 일로가서 쏘야했는데 그래야 그걸 하는데 돈 많이 모으는데 그래야 아 돈 많이 모아야되는데 지금 2층 다두고 나서 나오면 의미없죠? 그리고 비밀방 또 없었죠? 찾아봐 비밀방 찾아라 비밀의 방 이게 없냐? 여기 없는거 같아요 아 비밀방 또 없어요? 말이 안돼 왜 이렇게 없을리가 없어 이런데 아닌거 같고 이런데 아무것도 없는거 없다 이런데 이런데 없다 이런데 있나? 그리고 공부탄 됐었으면 좀 쓰는게 좋았던거 같아요 그냥 방에서 좀 뭔가 좀 열리거나 말거나 그러는데 그런게 없으면 이게 열리는건지 안열리는건지 안열리는건지 공부탄 쓰다보면 열리는 방이 가끔씩 잘 있어요 여기도 없는거 같고 아니면 보스 내려가는 방이 있을수도 있으니까 잡고 옵시다 보스를 자 자 공성 갑시다 좀 좀 그 지금 여기 딱 이렇게만 봤을때는 키들 아닌거 같아요 키들 안에 아니 거냐 이거 안열네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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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다 안열로 얘 없지 다 안열로 다 안열로 뭔가 좀 덜올거 같다 싶으면 그때 이제 스피스를 쓰는게 좋죠 그냥 써 그냥 어차피 데미지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 빰 다 죽어 가져갔어 나이스에요 나이스에요 오 투표용지 야 열쇠 두개 아무래도 이번판은 또 이걸로 밀고 나가는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리고 돈이 10원 모자라죠 비밀방 또 없다고요? 아 진짜? 비밀방 왜 안나와요? 좀 쉽게 쉽게 가면 안되요 좀? 에반데 진짜 쉽게 쉽게 가고 싶어요 수아비 쉽게 쉽게 가고 싶습니다 더이상 이제 쉽게 안보내줄려고 아주 그냥 생쇼를 다 하시네 이런데 이런데 음 설마 상점 이쪽? 이쪽 올라가려면 이거 벽 있어야될텐데 없죠 이거 쓸건 아니 없으면 보다 여기 없구 여기 봤었죠? 여기도 봤었던거 같구요 봤나? 봤었던거 같다 나머지는 여기나 뭐 이런데나 이런데밖에 없는데 다 돌았어 이제 없어 또 없어 가자 자 일단 못사죠 이거 요새는 충분히 있구요 나 침반 안써도 될거 같고 방어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필요하긴 할텐데 일단 내려가자 그냥 3층 고 아 저 마초브리스한테서 살 수 있었던거 있었던거 같은데 모르겠네 까먹었다 그럼 가볼걸 도대체 다 있네 도대체 다 있네 도대체 다 있겠습니까 뿅 뿅 죽었! 와씨 빨리 빠져네 잘 안죽었어? 어 좋아요 자 투표용지 이런것도 있기때문에 이제 쿨 엄청 빨리 찰거에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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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쿨이 생각보다 엄청 빨리 차고 어 그리고 그 외엔 없네 내가 무기 이런것도 없구나 어 어 우리가 써도 되죠 그냥 그러면 애들 다 죽을텐데 여긴 애들 그냥 자 칸이 별로 없어요 어 여기있겠죠 이게 우연이야 이것도 와 이 방에서도 이게 나오는구나 비일방이 어 뭐야 잘못 들어왔어요 여기가 아니었었나봐요 저 위쪽이였었나봐요 자 이건 예정할 때 좋아 어우 나이스 딱 나왔어 여기였지? 오? 오랜만이에요 할아버지 이게 그냥 아이템 하나 그냥 떠나주는 할아버지에요 방호복 나이스 감사합니다 방호복 방호복 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중독에 대한 면역이 되죠 면역 오 안녕하세요 비일방 있나요? 아 저기 있었죠 압탄? 자 피는 세이브하시고 또있네요 여기 오케이 이득 음 일단은 본전 어 그냥 갑시다 아 상점있으면 팔텐데 상점도 없어요 하여튼 뭐야 뿅 짜식이야 오우예아 써 그냥 잘못 썼어 이런 스페이스 썼어야 했는데 공포탄 썼어 방 전향지 이용하는게 없다니깐 진짜 오우예에스 자 터뜨릴 수 있는거 굳이 근데 제가 이거를 막을 필요가 없죠? 딱지 아니야 잠깐만 시너지기가 아니구나 자 비일방 없어요 좋아 그리고 지금 벌써 비일방 두개 다 찾고 터뜨려 터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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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안좋은자고? 세대돼 세대 뿅 나이스 아 좋아요 지금 공포탄 빨리 나 말하고싶다 쿠스치 높으면 공포탄 엄청 쓸 수 있어요 한반만 쏘면 그냥 애들 막 방 정리가 되니까 되게 좋아져요 그럼 뻥 얘가 한방에 안나오네 와 열쇠 미쳤다 어 원래 스턴효과가 있었었나요? 원래 나한테 자 상대로 들어가면 또 돌아가야되죠? 내가 보자 어 다 반 계세요? 그렇지 짠 뱀 이럴냐? 좋아요 흐어어어어어어엉 좋아요 오우 예에아 안녕하세요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반사식 총탄? 오! 파는 거 있어요? 자, 좋아요. 아, 느렸다. 여기 갔다 오볼까요? 일단 이거 있으면 좋죠? 하나 사. 돈도 많아. 열차도 많아. 팔 수 있는 거 하려고 하면 그냥 굳이 이거 팔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갑시다. 이거는 얼리는 거라서 혹시 몰라요. 있어서 나쁠 거 없는 것들. 갑시다. 공포탄 많아. 컷! 컷! 어우, 쫄게 만들어놨어. 다 돌았다 벌써. 이걸, 이걸, 이걸? 비일반 하나, 둘, 다 살았죠? 갑시다. 벌써 또 이거 잡아내네. 드레드너트. 어... 글쎄요. 일단 저거, 저거 좀, 좀, 좀. 좀 더러운 거는 빨리빨리 고무스 없애주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와, 쉿, 쉿, 쉿. 와, 쉿. 개빨라요? 뭐 이거? 잡았죠 이제 뿅 뿅 나이스 이게 관통도 됐었네 벽도 관통해서 가네 이게 자 부메랑 나왔어요 부메랑 자 부메랑 필요없죠 일단은 상자에 팔수 있는거 있었으니깐요 빨리 가서 이거 팔아요 부메랑 필요없어요 나에겐 공포탄이 있지롱 짠 그리고 저 이 돈가만 갖고 있을때 돈 엄청나게 뭐 아이템 하나 팔면 돈 엄청나게 줍니다 됐어 가자 비일망 두개 받고 그냥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탄은 91발 91발이면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요 1통 4칸 있고 안되면 그냥 칼로 싸우지 뭐 좋아 안된다고 하면 칼로 싸우면 됩니다 칼이 제일 좋아요 잘만 다룬다고 하면은 자 탄 분명히 나올꺼야 반사시기 라프죠 와우 쉬어 밑에 나온다 밑에 오니? 그래도 그렇게 오는건 에바이온 그래도 알았죠? 나이스 딱 나오잖아 크으 사용 큰일날뻔 했죠? 이런 자신감이야 주셔야해요 어어 또 나옵니다 빠바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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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예스 뭔소리야 빨리 공포탄 빨리 찾으세요 공포탄 아예 원한 공포탄 아 잠깐만 이소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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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개가 아나 이런 쉣 자 하이엠 메가핸드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도 좋을수도 있을거 같은데 오히려 어? 반사시기여 게다가 반사시기 이 데미지가 엄청 세요 어 얘 한마리 어 아무튼 되게 세 얘가 탄도 많고 데미지가 어? 아니 이걸 쟤가 안죽는다고 안죽네 아하 아까워라 얘도 자 공짜방이죠? 안녕하세이요 자 그냥 쓰다보면은 얘네들이 알아서 죽어요 그냥 어 한쪽 한쪽 벨이 굴러서 그냥 굴러도 알아서 죽어 그냥 넘어가 빨리 넘어가 빨리 넘어가요 자 저 잡구요 내죠 내죠? 너 그 보다 한번 써줘 빵 자 자 예측 시작하는 녀석 조심 빨리 터뜨려주시고 와 넉백보술 여기쯤 오니까 슬슬 데미지가 이제 좀 후달려진다 이제 여기서 하나 먹고 데미지가 후달려져 이제 어허 알려주시고 그냥 이걸로 싸우자 이걸로 어 조금 많으니까 그냥 이걸로 싸워도 될 것 같아 그냥 뭐 죽냐 이렇게? 이렇게 허전하게 죽는거야? 그런건가 그런건가 잠시만 데미지가 안나? 아니 그런 일은 없을텐데 야 도망가 아이 도망이 안가져 도망이 안가져 도망이 안가져요 아이 씨 뭘하냐 진짜 도망이 안가져 어 어 15짜리 이란 씨 괜찮아요 아 방어 다 썼다 메가 핸드 가자 메가 핸드 테이블 어 어 잉크 있구요 공포팀 두개 상점 좋아 좋아 하나 더있죠 상자? 여기있죠? 코스염 상점에서 아이템 사면은 어 피가 회복된 아니 뭐야 뭐야 돈을 더 주는거였었나? 아 아 전부다 여기아니요 나 쥐잠거 없어요 지금 좋아좋아 가자 야 이렇게 조그만한 곳에 좋아 일단 여기 보스방이죠 아직 안갑니다 여기부터 가요 원래 얘 한방 남아야되는데 원래 좋아요 여기 가고 그냥 써요 그냥 먹개비 이것도 열고 갑시다 뭐야 아 지도 밝혀서 이거 준거에요? 지금? 에세이 나쁘진 않지만 글쎄요 딱히 뭔가 저건 약간 도탄에서 잡아야 되는건데 도탄 한개가 쉽지가 않아 도탄 한개 컴온 좋아요 넘어가냐 이제 넘어가냐? 좋아요 아 벌써 열쇠가 없어지네 음 공포탑 써서 공포탑 먹기 음 음 일단 그래도 포탑이 아 모를리언 열쇠 그 외에는 딱히 방어도 없죠 바로 보스다 가자 가자 지금 딱히 무기는 마땅한게 없긴 하지만 이걸 잡지 뭐 아 아닐까? 이거밖에 없어 쓰러난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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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어? 예를 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칼 어 칼 짱이죠 근데 공포탑 쓰면 이거 없어지네 아 아씨 맞았어요? 왜 맞았어요? 이걸 네돈 자 다시 바꿔요 그럼 아 왜 맞았어요 요거를 요거를 어 여기서 최대한 극질 넣어주는게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이제 한마리 한마리에서 죽어나가죠 이제 잠시만요 이거 아니야 아니 아 이거 한꺼번에 잡으면 좋을텐데 이거 딱 공포탄 딱 각인데 이거 뺑 아 아 저 제 넘았어 아이고 뺑 좋아요 여러분 두마리 한꺼번 잡죠 괜찮아 괜찮아 아 아 볼 거 다 봤고 좀 먹기비 하나 먹입시다 AK 가 등이 몇이였더라 음 나쁘지 않은데 이거는 방어했을때만 좋고 B급 이건 C급이었나 그랬고 AK 나쁘지않고 광선이랑 광선이랑 이거 먹자 좋은거 주세요 어차피 S급 이상 뭐 이런건 안나오겠지만 아니 야 듀얼건이나 듀얼건 폴라리스가 두개 있어요 어 하나가 없어졌어요 폴라리스건 두개 먹었는데 탈 수 있는거 있었나 여기 없어졌죠 아 뭐야 개손해봤어 지금 자 열쇠 하나 사고 열쇠 그냥 이대로 갑시다 가자 고 개손해봤어 지금 무기 세개 날렸어 순식간에 같이 있었던 중복무기 하나 없어지고 먹기비한테 먹인 무기 두개 없어지고 세개 날렸어 순식간에 모든 일은 순식간에 일하는 것이다 자 어차피 할 세팅이 없긴 하지만 한번 하자 지금 메가 핸드가 우선이죠 AK인가 아니 메가 핸드가 우선이고 이렇게 하지만 칼이 우선입니다 칼 칼 짱이야 뭐 일단 넣었죠 어? 어? 잠시만요 안죽네 죽었어요 좋아요 공부탄을 어 공부탄을 딜룡으로 넣어버려 그냥 공부탄이 딜룡이네 딜룡 와우 와우 쉣 이리와 좋아요 오잉 짜식아 어? 벌써 상점이라고요? 자 빌박 있나 보자 여기죠 뿅 뭐야 있으나 마나잖아 저거 음 음 풍성권도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풍성권먹으면 메가 핸드랑 시너지 효과를 보고요 그게 상당히 좋습니다 풍성권이 되게 좋아져요 일단 하나 사 양자배낭은 보스전 잡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걸로도 끝날 끝날 빨리 근데 이걸로도 장전에서 쏘면은 되는데 어 어 에어스터 쏘면은 이제 이게 나가요 이게 데미지가 엄청 셉니다 게다가 지금 나 반사식이야 이게 반사식이 없어도 머무르면서 막 지속딜을 넣어주는데 반사식이다? 그러면 막 티띵통통통 하면서 두루루루루루루 데미지를 넣어줍니다 아 야 아 괜찮아요 돈 아 뭐하냐 내 돈 내 돈 내 피 아 쉣 완전 또래 그래 그럴수있어 대신 사정거리가 좀 짧아지기 때문에 사정거리 짧은거는 이걸로 대신하면 되겠죠 뿅 어 좋아요 뿅 뿅 뿅 뿅 뿅 뿅 뿅 나이스 열 이런거 뭔가 좀 더럽다 싶을때 그냥 보냈어 어디갔냐 안죽었네 또 얘네들은 이렇게 탄 모아서 써 쓰면 되고 어 그 외에는 그냥 짠짜리로 잡아주면 됩니다 나나나나 쥐장안없어 쥐장안없어 시리즈 좋다 탓 쏘는거 아파져 예를들면 얘를 깔아놓기 몸에서 안으로 뚀두두두두두두두두두 막고 죽어 그냥 어 근데 탄이 좀 아깝죠 근데? 어 하트하이 한 칸 하이 감사아 어헝 우사 무한이 좋아요 도망가 빨리 혹시 몰라 자 공짜만있죠? 이게 안스러워? 한 번 더 한 번 더 오예 뿅 와 아니? 아니 보고 피했는데 늦었어요? 안녕하세요 먹기비 먹기비 또 나왔어요 먹기비한테 여기죠 여기 보면 좋아 RPG 길방 또 없나? 이제 이번에는 RPG도 잘 써보자 뿅 뿅 지금부터 빨리 어 제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라리 극딜 넣어주는게 더 나았어 두퍼내로 자 여기가 보스방 올라가는 맛같죠? 아니? 니가 이렇게? 좋아요 아 쟤도 잡아 쟤도 잡아 쟤도 안 쟤도 안 아니 이게 아주 온다고 어 좋아요 지금 그래도 가장 필요한건 이거지 그래도 쟤가 못잡았기 때문에 쟤가 계속 나옵니다 아 그길 개미씨 개쎄죠 아 좋아요 저쪽이 고스방이고 여기가 상자방이다 여기 여기냐 여기네 아우 좋아 잠시만 열쇠 없죠 지금 열쇠 없으면은 어떻게 하나 오 와 기적처럼 딱 나와주네 전파네 와 어 얼음신장 좋아요 자 이제 쿨수치도 좀 높아졌죠 이제 쿨수치가 이제 어 투표용지 3 3 4 그리고 무기는 따로 없고 4정도면 이제 공부탄 쿨타임이 40% 정도 감소된거에요 아니 맞나 아니 40% 아니지 20%지 20% 좋아요 쿨수치 1당 5% 그래서 20% 좋아요 나 바로 잠을 썼냐? 재미질건데 이거 치마 죽어주세요 좋아요 어우 예스 보스방이에요 보스방 1개 없는데 비일방 1개 찾았고 1개만 되나 158원 이번엔 굳이 뭐 다른 무기 안돼도 될거같은데 그냥 사면 이거 하나 사면 될거같아요 그냥 그쵸 돈다써 지금 아니면 이제 뭐 그거 없으니깐요 보스전 때는 응 이게 좋습니다 이게 이게 데미지가 더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방어있으니까 일단 이거부터 쓰자 방어있으니까 방어있으니까 방어없으면은 이거 부대기야 일단 이걸 다 그리고 한대 맞으면 이제 그때부터 다른거 쓰면 되겠죠 구석플레이 어차피 하이드래건 걔도 없어 쓸거야 그냥 쓰자 그냥 언젠간 잡겠지 뭐니 어제 쿨 다쳤어요 공격탄 땡 아 진짜 공짜 공격탄 너무 좋아 아무 이유 없이 쓸 수 있는 공격탄이 너무 좋아 다루마처럼 뭐 한바퀴 굴러야된다든지 그런것도 없어서도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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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맞을 뻔했어요 방금 그냥 쓰다 이거 스키패턴 이렇게 터뜨려주시고 이거 원래 이렇게 안죽었었냐 되게 안죽는다 이게 사정어리가 무한이 아니었었군요 사정어리가 은근히 짧았었네 이거 안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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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등문하자 이제 이거 하지말고 에어슈터 갑시다 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거 밖에서 써야되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쿨 이거 차정어 금방 보이죠 저거 다 잡았어 이제 끝이야 쪼르당 별거 없죠? 어렵지 않죠? 칼 들고 그냥 이거 지워줘도 돼요 아니면은 장전키를 누르면은 딱 지워집니다만 잘못 참쳤다가는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풍선관 풍선단 그리고 바로 여기로 가서 공포탄 아 안죽네 그랬었다 공포탄 뭐로 잡을까요 그럼 AK 칼? 그냥 잡자 뿅 크아 어렵지 않아 노말 드래거는 이제 별거 없지 하이드래거니나 그런애를 데리고와라 짠 자 돈 30원 그리고 지금 딱히 없게 하는데 리치도 가도 될 것 같아요 가자 살거 없죠? 30원 30원 있는데 가자 내가 또 뭐 놓고왔나봐 저기에 보스방에 아하 이거 비루합사 타이 충분하려나 타이 충분하려나 그냥 노멀 스펙으로도 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털림 어? 자 얘가 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일단 예로 활용을 합시다 방패 한개 쓸 때까지는 공포탄 3마리 있고 아 이거 어려운 방이네 좀 짜증나는 방이야 아니 이게? 게다가 저는 지금 그게 없어요 그 그 오우 그 뭐냐 그거 쥐장화 그게 없기 때문에 오 나이스 좋아요 이런데로 못 지나가요 쥐장화가 없어갖고 다른 때는 맨날 여기 갔었죠? 쉽게 쉽게 쏴 그냥 이거 빨리 죽을 애들 빨리 죽고 남을 애들은 빨리 빨리 나가고 가는거죠 얘. 얘 잡아야되요 know know o 0 어으 바로 위에 있었을대 방패 하이 감사 일단은 맞는거 같죠? 일단 맞는거 같애 맞다 어 그냥 이거 얘들 다 노덜노덜해져가지고 그냥 최대한 지형 지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패스하고 여기 왔죠? 맞습니다 여기 탄 나올때까지는 좀 버텨줘야되는데 탄 나올때까지는 버텨줘야되 지금 탄이 많이 없다고 오우쉐 잘 잡고 잘 잡고 공문도 찼어요 그리고 아 여기 여기 좀 짱나는 방인데요 이렇게 떨어트려주시고 그냥 쏴 번지 안되고 조심 쏴 아주 쏴아요 여기 없죠? 이쪽에 한마리 있습니다 이쪽에 오우예스 비밀방이 있을수도 있으니까 공포탄은 되셨으면 착실하게 섭시다 그냥 요거는 딱 이 각인데 이거 풍선관 그리고 쏘기전에 이제 바꾸고 이제 바꾸고 기다려 와우쉐 큰일날뻔였죠? 아마 들어가지 일자로 음 일렬로 쓰세요 한줄로 넘어갑니다 왜이렇게 안죽냐 얘들 내가 아는 그 1층짜리 그 몹이 아닌데 이건 쏴 그냥 이거 스턴 걸어주고 어? 요거는 깔아둬 깔아두면 지가 나중에 알아서 여기서 죽습니다 여기서 좋아요 아주 죽습니다 지금 얘도 마찬가지긴 한데 자 한 번 더 나오죠 얘는 그냥 잡으면 되요 피가 별로 없어요 나이스 그럼 이제 이거 먹자 이거 먹고 일단 이거 써 어 여기서는 두개가 이어지고 어 다른 한쪽 길이 쭉 가는 겁니다 어 한 두 번 정도만 딱 가면 딱 느낌을 알꺼에요 뭐해봐 아니 아니 이 녀석은 압주화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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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있나요? 밑에 없죠? 여기 있죠? 오 오오오? 이렇게 빨라요 이건 또 뭔 소리인거야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? 잔해인가? 제발 죽어주지 않겠는가? 자식들아 제발 오우예아 탄 없다 여기 맞다 이제 별로 없어요 와 공부당 하나에 종료됐죠? 기가 막히죠? 이거 하나 더 먹어 아 이거 좀 싫은매비야 싫어하는매비야 저 가운데는 무적 있습니다 나이스 넘어가 넘어가 괜찮아요 이거 천천히 보고 피하면 돼요 이건 쟤네들이 막 터너를 막 없어서 쏘는데 그냥 보고 피하면 됩니다 얘네들은 칼로 빠짱 빠짱 조심 너무 가까이서 썼어요 네번네번벌 여기서 한대를 맞다니 뭔가 이쪽같애 이번 기회에 자 여기서 하나 쏠 뿅 안되요 세바 이게뭐야 떨어진다고 이게? 자 돈 먹어요 일단 어 이게 아니에요? 나 다 썼어요 이제 그리고 뿅 뿅 뿅 어우예 기분좋아 요거는 탄 많으니까 요걸로 먹자 어차피 다음이면 되거든요 이제 보스방이죠 자아 하아 요건 못쓰니까 RPG 양자배넘 RPG 가자 RPG 장노수도 개늘텐네 이거 지금 아 장노수도 개늘어요 진짜 이거 에이키 쓰자 좀 데미지가 약하겠지만 없는거보다 낫죠 뭐 빵 참전 황나라와요 산 제대로 쏘고 있는거 맞나요 산 제대로 쏘고 있는거 맞나요? 손 날아와요 거니? 아 씨 한 대 맞고 버렸어 장노하 뭐 한 대 맞고 버렸어 장노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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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흡탄은 왜 자 지금쯤은 RPG 됐을거 같아요 RPG 모자라요 딜이 뉴뉴뉴뉴뉴뉴 어디냐 뿅 굿 강대는 뒤를 보지 않는다 좋아요 얘는 3패때 그 어 그거로 잡으면 될거 같아요 어 2패때는 풍선총으로 쏴자 풍선총 풍선건 안녕하세요 바꿨습니다 풍선건 대신 한 대 맞으면 저 큰일나는거에요 이거 이거 그냥 피하면 되지 않나 오오쉣 한 대 맞으면 바로 터져 이거 아쉣 아쉣 아,디지 안되겠어요 뭐가 조금 후달리나 싶으면 기공포탄 쓰면 되요 그냥 피해서 쓸 수 있냐? 아,피하면 안되는데 아이고 그냥 계속 실수 없이 깝치고 있음 나지 죽나요? 와 이게 맞아요? 그냥 계속 실수 없이 깝치고 있음 나지 그냥 계속 실수 없이 깝치고 있음 나지 그냥 계속 실수 없이 깝치고 있음 나지 잘 안봐 내 캐릭터가 어디 있는지 관심이 안받는데 잠깐만 아 됐어요 아니 이걸? 자 무빙 아 무빙이 안돼요 어 오면 또 쓰면 되죠? 아 이거 뭐하냐? 나 무적인줄 알았어 중간 잠깐만 기다려봐 공포탄 킬 되나? 뺨 허 어쨌든 이렇게 공포탄 일단 제가 한건 없고 공포탄이 전부 다 했습니다 내가 한게 없어 공포탄이 짱이야 역시 우리 그런건 진짜 공포탄 어? 액티브 아이템 쓰면 공포탄도 발생하면서 공포탄 동료의 반지 뭐 이런것까지 있으면은 참 좋을텐데 그쵸? 911원 모였네 아무튼 이렇게 공포탄이 좋아 역시 황금부적은 되게 좋은것 같애 황금부적이랑 공포탄 시너지로 갔었죠 이번에도 역시 1탄에서 뭔가 좀 나쁘지 않게 나왔다보니까 2.5층 1.5층 3.5층 다 못갔어 그래도 재미는 있다 와 공포탄 기가 막힌다 감사합니다